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식물,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나한송이라는 식물입니다. 이제 이름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나한이라는 단어가 불교,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나한, 또 아라한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소나무처럼 침엽수과예요. 그래서 이제 송이라는 붙어서 나한송, 이런 식물입니다. 이게 뭐 좀 싱그러움도 많고 요즘에 실내에서 기르기는 아주 딱 적합한 식물입니다. 대만이나 중국, 일본 이런 쪽이 원산지로 되어 있는 식물이에요. 이 꽃말이 미인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미인. 근데 이제 이게 현재 이 상태로는 미인 같은 그런 느낌은 없지만 이게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 때 꽃보다는 열매가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이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제 뭐 꽃도 못 봤고 열매도 못 봤지만 열매가 그 사진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알록달록한 게. 그게 꽃이 필 때는 이게 이제 암수가 따로따로 핀다고 해요. 이제 보통 다른 이제 거의 다른 식물들은 이제 꽃이 이렇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암수가 피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수분이 돼서 열매도 맺고 하는데 이거는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따로 있어서 이제 꽃이 각자 핍니다. 그 여러분들 그 테이블라자 아시죠? 그 테이블라자 그 아이도 암수가 따로따로 있어요. 꽃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제 수분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제 이 아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이제 알록달록 열매가 예쁘니까 그게 뭐 녹색 열매도 있고 붉은색 열매도 있고 한데 그 녹색 열매는 종자번식을 위한 이제 그런 씨앗 채취를 해서 종자번식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데 그 붉은색을 띄는 열매는 식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서는 이 열매는 독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조심하는 게 좋겠죠. 먹을 게 없어서 이 열매까지 먹을 일이 있겠어요? 먹을 것이 천지인데 이것도 이제 실내식물에 속하는데 이게 뭐 그 자생지 그런 데서는 노지 월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쬐어줘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이제 이렇게 실내식물로 이렇게 재배가 돼서 나온 거는 그냥 거의 직사광선 보다는 밝은 양지 그런 쪽에서 기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직사광선을 많이 쬐어줘도 이제 어쩌다가 한 번은 직사광선 쬐어줘도 괜찮겠지만 이제 너무 직사광선을 오래 쬐어주시면은 잎색이 이제 이렇게 니리끼리하게 탈색도 되고 좀 안 예뻐 보이겠죠? 그 이렇게 이제 밝은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당연히 성장이 더 되겠죠. 이제 밝은 빛이 덜 들어오니까 겨울에는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이제 과습은 또 금물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수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배수 잘 되게 그런 흙에다 심어주시고 이렇게 손을 다른 거는 이렇게 손을 손마디를 이렇게 넣어봐서 뭐 한마디나 두마디 이렇게 말랐을 때 물을 주시지만 이 아이는 이 겉흙이 이렇게 말랐을 때 지금 보이시죠? 지금 겉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손 넣어보실 필요 없이 그냥 이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니까는요. 겉흙만 보고도 이제 물을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꽃은 이제 5월달에 개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꽃은 뭐 암꽃도 다르고 숫꽃도 다르고 제가 꽃을 본 경우는 없는데 그 꽃이 별로 제가 보기에는 꽃은 별로 예쁘지를 않더라고요. 그 열매가 굉장히 예쁘고요. 요거 이제 번식을 하시려면은 이제 요거를 요렇게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 마디 마디 해서 이렇게 잎이 나는 식물들은 요 가운데를 이제 커팅을 해서 요 위에 잎 좀 떼내고 그리고 이제 삽목을 해주시면은 요게 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꽃으로 번식을 하시면은 되고요. 물꽃으로 번식을 하셔서 뭐 뿌리가 빨리 나오면은 좋고 그냥 일반 흙에다가 마른 흙에다가 아까 요거 참 젖은 흙이구나 젖은 흙에다가 삽목을 하셔서 키우셔도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경재배도 가능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수경재배 하실 땐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흙을 이제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깨끗이 털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넣어서 기르시면은 이제 수경재배 그리고 이제 수경재배 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제가 그 숯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숯경재배 하실 때도 그 숯을 하나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이 숯을 정화도 되고 좋더라고요. 물을 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 갈아줄 거 그냥 뭐 한 열흘 뭐 이 주에 한 번 갈아줘도 되고 그러니까 숯을 하나 넣어주시면은 이 숯경재배에서는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 아이가 그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여 개 수종이 있다고 해요.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요 이제 요 나한송이 변종이 돼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원예종으로 이제 교배를 시키고 교배종을 나오는 거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8가지 정도가 변종된 나한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내한성이 강하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저 남부지역 제주도나 이런 남부지역에서는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지역에서는 그냥 뭐 실내에서 겨울에서 실내에서도 빛 잘 드는 곳에 두고 기르시면은 그러면 됩니다. 이게 키가 최고 한 5미터까지는 자란다고 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 길거리에서도 이거를 뭐 길에 조경용으로도 많이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중국 이런 쪽에서는 음이온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공기정화에도 많은 이로움을 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한번 길러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소담스럽고 포기도 소담스럽고 녹색잎으로 괜찮잖아요.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노지에서 월동시키를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관상용으로도 좋잖아요. 뭐 음이온 배출도 해주고 그러니까는 그냥 실내에서 빛 잘 드는 곳에 두시고 이렇게 키우시면은 잘 키우시면은 또 꽃도 보실 수 있겠고 또 꽃이 지고 나면은 알록달록 예쁜 음 과실 같은 그런 열매도 열리니까 여러분도 뭐 기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기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이제 뭐 요거 얼마 아직 한 30cm쯤밖에 안 돼요.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도 작년 가을에 데려왔어요. 작년 가을에 데려와서 겨울에 뭐 실내에서 실내에서는 뭐 더군다나 겨울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덜이기 때문에 아직 요거밖에 못 키웠습니다. 뭐 이제 계속 잘 키우면 얘도 5미터까지는 안 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지겠죠. 너무 많이 크면은 이제 가지치기 해서 그렇게 번식도 해보시고 수영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데려오실 분은요. 오늘 또 다른 아침에는 맨날 이렇게 흐렸어요. 그런데 비는 안 오고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 집에 나무가 몇 개가 저기 돌아가셨습니다. 물을 맨날 줘야 되는데 물도 잘 안 주고 맨날 비 기다리다가 물도 잘 안 주고 그랬더니 지금 홍매와 저 큰 홍매와도 돌아가시게 생겼고 많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가문 피해를. 저희 식물이야 이렇지만은 농사지으시는 분들께서는 더 걱정이시겠죠. 어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대는데 어쩌면 이 동네는 이렇게 비가 안 오는지 참 무심하십니다. 하늘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한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고 상쾌한 날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